종목아! 오빠! 종목아! 오빠! 야 너는 왜 매번 나를 찾냐 쟤만 이렇게 하면. 오빠가 제일 쎄잖아요. 야 광수야 그만해라 손이 형한테. 아! 안 들어갔지. 아! 안 들어갔지. 아 여기 안에 다 들어갔다고. 안 괜찮아 이X야. 안 괜찮아. 야 너는 그냥 해야죠. 아! 절대 너로는 거의 말아. 인형이 아니야. 저기 여기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. 여기 쌓여 있으니까. 지금 다들 좀 감성이 터져가지고. 그러니까요. 지금 엘리야 막 혼자 노래 부르고. 아 노래 불렀어요? 아 뭐 불러. 해봐 시작. 그거 말고 불러. 그거 말고 불러. 여름 안에서잖아요. 유춘도 열려는 소리. 하늘은 우리 양이 열려있어. 아니니까 배우집이 잘 포장돼서 그런 거예요. 잘 포장돼서 그런 거예요. 포장이 많이 돼 있어. 많다니까 이런 분들이. 대박이야. 우와! 자 추우니까 빨리 시작할게요. 네! 이번 미션은 몸소리 치는 스키짬프입니다. 진짜 몸소리 친해요. 너무 춥다. 진짜 몸소리 친다 진짜 진짜. 제한시간 100초 안에 각 팀 대표 2명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키와 점프 자세로 의성어 의태와 같은 횟감과 동작만으로 스피드 퀴즈 문제를 출제 팀은 이 릴레이로 더 많은 정답을 마친 팀의 승리입니다. 각 팀 대표 2명 정하시고요. 퀴즈 주제는 영화입니다. 영화